다음은요. 사례 흐름에 맞게 논리맥락, 목차의 논리적 그물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챕터입니다. 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송의 대상적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이걸 거의 암기해야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자, 판례 따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신청권이 있느냐? 법상조리상 계획변경 청구권. 여기서 법상조리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명문의 청구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 여부. 여기와 관련해서 계획변경 청구권 앞에서 한번 배웠죠.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법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거부처분은 신청권이 필요하냐? 보세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 대상적 계획이 문제죠.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런데 신청권이 있느냐? 법상조리상 계획변경 청구권 예외적으로 있다. 그러면 거부처분 맞다. 결론. 그러면 대상적 계획 충족된다. 이게 이 선이 다 논리맥락입니다. 이런 논리맥락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